그럼 조심히 가세요 저기 단단아 우리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? 커피 마셔도 돼요? 다음 주에 수술하신다면서요 아니 난 그냥 네 앞에 앉아만이라도 있고 싶어서 그래 네 얼굴 조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네 옆에 있고 싶으면서 이렇게 네 얼굴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으면서 왜 바쁘게 해요 왜요? 단단아 잠시만 단단아 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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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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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 아니요 엄마 너무 미쳤는데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바쁘지마 엄마 엄마 죽지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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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